안녕하세요 음미쌤입니다. 오늘은 Time is running out라는 노래를 조금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란 하나 둘 셋 넷 넷 할때 한번 열어주고 열어서 제일 중요한 거 팔 비치 칠 때 이건 락이잖아요. 그니까 얘도 액센트를 주시면 좋지만 이렇게 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게 정확하게 안 나올 때는 항상 많은 면이 맞도록 해서 일자로 균일하게 펴주시는 게 좋아요 강력없이 그냥 가 kunna 한 번 이거랑 느낌 다르죠 세게 켜주셔도 되고 발이랑 플로어랑 스네어랑 같이 1,2,3,4,5,6,7,8 총 8마디거든요. 8단계로 나눠서 끝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작게 치실 수 있어요. 시작해가지고 가운데까지 오시면 세게 치시면 크레스 앤더가 완성이 됩니다. 이렇게 8단계로 나눠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완전 세게 쳐주시고 양손으로 신발 쳐주면은 더 극대화가 되겠죠? 여기는 신발을 치는 구간인데 양손으로 신발 치고 그 다음에 아 뭐 발로 해주셔야 돼요 아니야 뭐 상관없습니다. 그 다음에 딴딴따따딴 이거 한대 있어? 아니야 발로 하셔도 되고 이거만 맞춰주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다시 2절 갔다가 2절 후렴에서는 저는 이렇게 치는데 오른손 다닐따라 다닐라 이거만 더 이렇게 치는데 이러고 이렇게 치는데 했잖아요. 여기도 발은 해주시면 좋아요. 이거를 잘 못하는데?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덟 마디째에서 쿱 다 궁 다 딱 primeiro UM winter 네 이거 가기 전에 일곱 마디째에서 해주시면 좋아요 이런식으로 이 마디 이 패턴이 한번 더 나와요 브릿지 갔다가 하고 나서 아무 일 없다든지 하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끝내 시면 되요 이거 단대 타임 이즈 러닝아웃 영상에 곧